맵은 요새 뭐하나 여기? 우리 보통 ASL 맵 했는데 잠깐만 이거 윤한이 형은 어떡하지 그러면? 아 뭐 어떡하지 나도 할 수 있어. 아니 이거 윤한이 형만 특별법으로 그러면 저거. 아니 닥치고 그냥 하시라고요. 뭐 특별법이야 이 새끼야. 너 나한테 젖잖아. 최고네 이 새끼야. 아 그럼 ASL. 모노폴리 이런 거 한다고요? 괜찮아? 아 해 아무거나 해 인마. 아 맵 순서 아니 잠시 다음 순서 왜 이래. 윤한 씨 말 개 벌레새끼 나왔어. 요쪽 인정. 그리고 윤한이 신상문이 좀 쉬라는 맵 같이 공통점 하나 빼자. 음 나는 리볼버 뺄게요. 젖 같은 토스맵. 테란전으로 하는데 왜 리볼버 뺄까? 아니 우리가 투토스인데? 아니 미친 놈이네 진짜. 아 근데 우린 솔직히 투토스 아니야 원토스야 일장아. 아 나 이 분식같은 새끼야.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지? 윤한이 형 상문이 형 이길 수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? 찐상문 최근장적 3대0 개떡 실순장. 아 나는 알아요 형이 질 사람은 안 데려온다는 거. 그렇지 난 먹을 거야 윤중아. 나도 기석이 데려왔잖아 그래서. 이 소리야 너는 안 먹으려고 작정한 거고 뭐. 아 왜 이렇게 다 배가 불렀어. 근데 우리가 좀 먹으려고 너무 약한 상대 데려오면 좀 약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약간 좀 더 빡센 상대. 근데 기석이 잘하잖아요. 기석이 데려왔을 그럼. 근데 민철이 현재도 민철이 데려오고. 일장이도 도지옥 데려왔어. 존나 빡세 이거 우리 지금 존나 빡세. 윤중아 우리 또 생각해줘야지. 어? 내가 해줄게 일장아. 안 질게. 어? 게시 달아왔네? 또 투스타야? 앞마당에 히든지였다. 근데 진짜 아예 개맞춤한다. 3회 티드라 잡으면 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나오지 않아 저그가? 엄청 좋지 이거는. 엄청 유리해 엄청. 어? 벌쳐 잡았다 벌쳐. 오. 오? 오? 야 투링 트위드랑 뭐야? 어 재미 봐. 어 내 생각 아니야? 재미 봤다. 스피를 한 마리 잡은 거. 탱크 찍는 것도 봤잖아. 근데 이거 레이스를 두 마리 뽑고 안 뽑게 된 것 보다가 너무 좋아. 그걸 봤어 또 눈으로. 확인했어. 어? 아니 이 두 마리 팔려야 돼? 어? 아니? 이거 잡혀야 돼? 이거 잡혀야 돼? 이거 잡혀야 돼? 이거 잡혀야 돼? 빼. 밑으로 빼. 아. 아 뭐 때리면. 아 누가 봐도 제일 위에 거 찍는 건데. 뭐지? 형님 굳었나? 형 뭐 때리면 그냥 쳐맞고 있냐. 씨봐. 문질도 안 하고. 자세히 안 보여줄 수 있. 아 스파이 치네. 잘 안 보여줄 수 있는데. 왜 이렇게 타란이 좋아 보이지? 여기서 이게 영미 원방에 또 역전 할 수도 있어. 근데 스파이호가 많이 느리지 않아요? 배슬 두 대 뜰 것 같은데요? 들어왔을 때. 아이 사냥이 뭐. 뽀뽀 아니고. 어. 너네 혹시 에어컨 키냐? 둘 다? 아니요. 아니? 왜 이렇게 덥냐. 방이 뭐 침톤 같아. 선풍기도 켰는데. 선풍기도 키지? 아니요. 아니? 아니? 쌀 쪄서 그래. 아니. 졸작 너도 쪘잖아. 넌 왜 안 키냐. 어? 어? 너도 왜 안 키냐고. 아니. 난 안 떠우니까 안 키지. 왜 안 떴지? 어? 나이스. 이제 움직임? 이발. 빼기만 잘 빼봐. 하나만. 하나만. 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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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서 지워. 어? 빨리 잡아봐. 이득이야. 엄청 이득이야. 엄청 이득이야. 이득 많이 보고 왔는데. 응. 어? 여기서 이득 더 버는 거 아니야? 뭐야? 어? 나이스. 오. 나이스. 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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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도 아니야? 괜찮아. 엄청 유리하지 이거. 근데 한방이 좀 위험하긴 해. 디파전에. 디파전에. 닭클, 쪼금 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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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스 어디서 쓴 거야? 왜 가스가 없어? 아 시간 벌어야 해. 배틀 배틀. 아니 그러면 문 나가잖아. 아 mütaskruz 다 죽었어. 어? mütaskruz 그냥. 이레디 한 방에 다 죽었어. 너무 깔끔하게 왔는데 여기까지? 그냥 오는데? 아니. 두론뜰에.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걸링 말아뚜아야 했네. 이 양반? 아. 아 덩크만 몇 개 지었으면 아 시발 누가 보면 정말 잘하는 태어난 줄 알았네 아 선 하나를 했네 아 진짜 역힘 낼 수다 역힘 된 것 같은데 아 선 하나를 나 이거 진짜 몇 년 반에 하는 거냐 아니 아낼이 문제가 아니고 이 테스트 누구야? 형의 제자 아 형 기세 존나 떨어졌다 형 나 이거 지금 형 탓이야 미안해 일주가 화이팅 이게 이게 다음 판에 다음 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형 위너스 김민철 저격하자 한 판 안 나오는 게 좋지 형은 뭔 소리지? 야 아 너무 아쉬운데 근데 이게 진짜 이거 프로리그는 기세 싸움인데 첫 판이 좀 많이 중요한 거 알죠 형? 가스라씨 기세 찾았다 인증? 찾아왔다 찾아왔다 인증? 찾아왔다고 변내 이 새끼야 아 근데 나는 못 찾았어 형 어떻게 나는 못 찾았어 형 때문에 야 야 5세트 프로리그 같은 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냐? 타트나인이지 우지? 뭘 또 우지야 나 도재훈이나 김민철 페면 안 돼 그냥? 형을 위한 거야 형을 나를 위한 건 필요 없다고 저희랑 조금만 봐 왜? 왜 벼러면서 한 거야 우리를 위는 거야 우리를 하아 하아 하이블나 빨리 갈 거야 아 물탈 쓸 거 왜 치봤지? 너무 잘하는 척이 심했다 아 기석이 형 뭐하지? 게임 터졌어요 벌써? 가스통 썩어 3개 때려가지고 커맨드도 안 지워져요 태란 망했어요 진짜 솔직히 존나 유리해요 몇 대면? 한 7대 3? 뭐 아까 뭐 윤란혁 게임 정도는 돼? 지금 토스 이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 안 나와요 어 이제부터 시작이 지금 뒤진중이네 아 가스택이 파야 되는데 선로버하면 게임 터질 것 같은데 그니까 테란이 지금 더블도 느리고 가스통도 먼저 때리다가 빼가지고 팩이 팩이 엄청 느려요 로버가 팩보다 훨씬 빨라 보이는데 원래 로버가 팩보다 빠르면 그냥 리버러쉬 대놓고 해도 못 막는단 마인드예요 로버가 선로버 때렸으면 죽겠는데 그냥 스터로버만 때리자 그치 리버러쉬 솔직히 알고도 못 막을걸요 테란 이거 그냥 선처클 찍어가지고 질런 내리고 드라 내리고 리버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? 그쵸 벙커 게임은 그냥 깨질걸요 모드전이라서 그냥 드라리버러 정면 가면 될 것 같은데 음 그럼 탱크가 한 마리 정도 있겠구나 그치 그쵸 와 여기도 그냥 알고 맞춤 때리는 거 아니야 드라군 왜 출발 안했지 드라군 전진패치 때리는게 좋은데 아니 지금 드라군 저 앞에만 있어도 저 벌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야 이게 뭐하는 거야 질런스 빼든가 드라군 앞으로 하든가 아니 드라군이 무조건 앞으로 갔어야지 리버러쉬인데 야 이게 뭐야? 삼질런 버리기 아 삼질런스를 줘야돼? 공짜로? 와 전진 배치했으면 그냥 백 백프로 뚫었는데 내가 낫다 그냥 그건 아니야 형 아냐아냐 그래도 이거는 삼질런 이런거 버리진 않잖아 아니 아니 둘이 상대팀 해가지고 둘이 밸런스해서 하는 모습 보고싶다 흐흐흐흐 아니 정문으로 가면 모드업 안되있어요 어차피 못 막아요 테란 에이 되지 않아 어차피 하나 버리고 두 번째 걷고 있잖아 아 마인업으로 했잖아요 어 오오 와 여기 삼질런스 있었으면 더해 더해 그렇지 야 삼질런스 지금 빌어 넣었으면 끝났다 그니까 와 와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하니 왼쪽에 쳐 그냥 왼쪽에 쳐 어 엘씨비 쳐도 되겠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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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존나 편한 레이스까지 봐가지고 그렇지 이제 못 업되게 어? 잠깐만 김윤중이? 와 뽀누나씨 안바닥 가스 6마리 하하하하 누구야? 뽀누나? 뽀누나씨 하하하하 가스 많이 소중한가 보죠 와 와 가스 킨거로 옮겨? 와 얘 뭐야 아 이거 파란 파란 아까운줄 모르네 이거 오오 오오 캐리어다 김윤중 필살기 꺼냈는데? 오오 리버캐리어 최고의 상황이다 아 근데 니가 다른거는 못믿어도 리버캐리어는 믿을만하지 그렇지 어 리버캐리어는 믿을만 약간 유난형이 한 10분정도 느낌이지 그정도까지 올려치기 한다고? 어? 이게 올려치기인거 같아 너무 올려치기 해준거 아니야? 누구 형을? 윤중이를 내 10분은 인마 10분이재동 소리듣는 사람이야 나는 어? 누가 누구한테 들었어요? 어? 누가 그런 얘기에요? 아니 누구야 야 일정아 너 최근에 나한테 2대1로 지고 있지 않아? 아니 재동이 형한테 질수도 있지 왜 아니 그럼 어 뭐야 정말 셔틀만 왜있어 아 아니 드럼치 못봤어? 드럼치 못봤어? 드럼치 못봤어? 드럼치 못봤어?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레이스를 봤는데 아니 드럼치 못봤어? 아니 드럼치 못봤었잖아 아 아니 레이시에서도 못봤다는거야? 아니 시발 인간이 아니야 이 새끼는 내가 말했잖아 이 새끼 기성이가 맞는다니까 깨모가 딱이야 아 아니 4시에서도 못봤다고 이거를? 전개 딱이라니까 이 새끼는 이거 그럼 형은 누가 딱이야? 아 나는 나는 근데 원래 아 오늘 클리즈는 좀 안좋았다 그쵸 까비 그러니까 형은 누가 딱인데 원래 까비까비 아니 이거 졌다고 이걸? 이 게임을? 아 진짜 이걸 쳐야돼? 아 아 구라치지마 아 아 투리보아 들고있어도 지금 진짜 와 근데 캐리어도 못찍네 그러니까 캐리어도 봐가지고 테라닌이 바로 진출할 수 있잖아 스캔에 없이 졌네 진짜 졌네 이거 아니 캐리어도 어떻게 찍어봐 3땡이 버리고라도 여기를 버리고 일곱씨를 먹자 그럼 내기라도 펴 캐리어 찍어야지 이길 수 있는거 아니야? 캐리어는 찍어야돼 아무리 그래도 돈 많은데 안찍는다 이 새끼 그거다 브레이토스 인처간다 아 캐리어 찍는 척은 올려찍기하고 그 다음에 질드라 아니 멍초의 대면사가 브레이토스를 생겼된다고? 그러면 안되는데 아 아 캐리어 너무 늦게 찍었다 아 어지럽네 진짜 기색 또 떨어지네 캐리어 드락처 왔을 때 찍었으면 진짜 반틈으로 나왔는데 재소 아까 기색이 끝인줄 알았는데 끝이 더 있었고 아니 세탁소는 왜이렇게 다들 자개를 올려치기하는거야 아 아니 이 새끼가 이해가 안되네 이 새끼 막말로 어제 그 하기 전에 섭외했으면 몰라도 어제도 처발려놓고선 처발리고 나서 섭외했어요 기석이형을 아 진짜 싫다 아 진짜 사람이 싫다 아 아니 아니 스카스라시 생략을 하고도 써야돼? 아 그러고 그 삼질만 있으면 삼질래 솔직히 나 삼질리버 그냥 뚫고 이겼단 마인드인데 아니 그럼 도대체 몇 번이 잘못된거야 아 삼질도 잃고 드랍십도 못보고 리버도 뒤지고 세개가 합쳐져졌네 아 한개만 했어도 진짜 하 이겼을텐데 근데 막말로 지금도 이길 수는 있을거 같은데 사람을 봐 사람을 상황을 보지 말고 그래도 지금 인구 20많잖아요 토스가 사람을 보라고 사람을 야 그 다음 꼬리버를 또 왜 찍는거야 이 새끼야 넌 리버 안찍을수록 좋다니까 이거 드랍집은 봤겠지 아하핳 진짜 와 와 야 이거 사골리아스로 캐리 잡으러 가도 되겠다 맞네 아 내 알맹이 태어났네 웃음 좋아 근데 지금도 이길 이길 만한데 토스 뭐 얼마나 유리했다는거야 도대체 아 진짜 캐리어 조금만 더 빨리찍고 드라곤 한포도 먹히잖아 여섯시도 조금만 빨리찍었으면 그냥 유리했을거 같애 아 이러면다가 열한시 드라곤 다 먹혔는데 지금 사람을 아 열한시 드라곤이 다 먹혔다고 현재야 드랍집 잡았어 기지 드랍집이 문제가 아니라 드라곤이 다 먹혔다니까 현재야 어 사람을 봐 사람을 드라곤이 다 먹혔어 꼴중이잖아 꼴중이잖아 호흡으로 주는 중이야 드라곤 학부대를 세시로 뒷방 가면 안되다 뒷방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아직도 윤중이를 미나 아니 형 진짜 이길수도 있어 캐리어 공 2업이야 아 윤중이잖아 그중 모두 느렸다 어 모두 좀 느렸다 어 엉 들어온 어 드라곤 살려봐 드라곤 살려봐 드라곤 살려봐 골리앗 다 잡으면 골리앗이 없잖아 골리앗 다 잡아 봐 골리앗 올리앗 얼마 없는데 골리앗이 없다니깐 열마리인데요 얼마 없는데 아요 또 당장 안쌌었어야 됐을거 같은데 쇼토리 점퀴 부분 아.. 이것도 진짜 막을만 했을 것 같은데 돌렸으면 아 막말 11시 드라군도 거기 안 갔으면 막았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것만 안 하면 되는데를 한 5번을 하네 벌레같은 놈? 아.. 이간이 아니다 한 5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말아 처먹네 꾸역꾸역 한 끼 한 끼 계속 처먹네 개 벌레같은 새끼 개 벌레 국메인같은 새끼가 벌레 리본을 겁나게 좋아해가지고 리본을 4마리를 뽑고 있네 아 이걸 지내 진짜 왜 이러지 아아 둘 중에 한 명 옷 봐 내가 내려가지고 올려가줄게 오케이 빨리 올려 아 뭐해 이 새끼야 일러 갔다 버리고 우리 이보 갔다 버린 새끼한테 뭐가 죽다고 옷자리를 줘 유나이 형 나 너무 억울해 뭐가 억울해 형이 몇 번을 실수한 줄 알아? 한 5번을 던져도 할만했어 한 번만 잘했어 봐 아 캐리어라도 빨리 찍었걸 캐리어 형 무슨 한 30초 늦게 찍었어 와 근데 형 여캠이 그렇게 안찍으면 형 존나 몰아할거지 형 형 몰아하지 근데 왜 형은 안찍어 아니 캐리어 빌드인데 캐리어 안찍는 사람이 어디서 대체 나는 그래서 안찍길래 브레인토스인줄 알았어 캐리어 일부러 보여준 다음에 질드라로 씹어먹는 그런 브레인토스 근데 그것도 아니라 갑자기 한 몇 분 지나고 갑자기 찍네 개 벌레같은 놈 와 그렇게 어정쩡한 토스는 오랜만이야 그걸 지내 그걸 저 그니까 억지로 진다 억지로 저거 진짜 와 초반에 존나 져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닥쳐 이 당신때문에 지금 엔탈라가 쓴걸 나 나 나 나 이제 진건 진거고 이기전 어차피 지금부터 전승하면 우리가 이기는거야 알겠어? 팀워크 깨지마 변네 이 새끼야 왜그래 현재 아직 안 졌는데 그래도 팀웍도 안 끼니 그래도 사람다운 경기력은 해야지 팀웍이 안 깨지지 말이 되냐고 지금 경기가 유난히 근데 방금은 좀 심했어 삼질버리고 리버 버리고 3시 드랍심도 치고 11시 드라군버리고 헤레어 안 찍고 사실상 이름 가리고 냉정하게 황합바와 다를 바 없었다 아 이거 진짜 보이님이어서도 이겼을 거 같아 야 잘 됐다 생더블 뭐냐 이거 아 이거 김윤중 스노볼이야 이거 0대2로 앞서고 있으니까 게임 젊나 편하게 하잖아 아 당신 때문이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선 하나를 뭐냐고 뭐 옛날부터 이 심한거 선 하나를 하지 말라니까 이 심쟁이 현영재도 그래서 혼났잖아 나 존나 못하네 진짜